오늘 승리의 주역, 한유권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오랜만에 홈경기 승리, 또 MOM으로 선정되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일단 제가 골을 넣은 것도 넣었지만 팀이 2연승을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. 오늘로 22경기 6골, 팀 내 최다 득점, 또 최근 3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계신데 혹시 또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. 일단은 감독님이 슈팅을 많이 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훈련할 때부터 슈팅을 좀 더 많이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 골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일주일 동안 전술적으로 준비한 게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돌아오는 추석에 경기도 준비 잘해서 준비한 대로 경기에 임하겠습니다. 이제 곧 추석 명절인데 집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일단은 추석에 경기가 있는데 일단은 경기 승리로 보답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한유권 선수 만나봤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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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